히브리어 글자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게 알렙이에요. 크게 한 번 따져볼까요? 알렙. 이게 첫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크게 한 번 해볼까요? 아부. 이게 아하고 여기가 부 발음이 나서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를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알레프 베트예요. 그래서 알파벳이 어디에서 왔냐면 이 알레프 베트, 여기에서 온 게 알파벳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ABCD가 다 어디서부터 나왔냐. 히브리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본 게 어떤 거였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를 이렇게 이씨이라고 하는데 이씨. 한번 크게 따라해볼까요? 이씨. 우리 한국사람도 이씨를 잘해. 이씨가 무슨 뜻이냐면 남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씨. 이씨. 그 여자는 뭘까요? 여자는 뭘까? 이씨. 이씨.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어요. 그렇죠? 남자는 뭐라고요? 이씨. 여자는 이씨. 세게 발음하면 안 돼. 한국사람만 하면 안 돼. 그냥 아주 히브리어를 고급지게 하는 건데 이씨. 이씨. 이거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씨. 이씨. 그래서 이제 여기 점이라고 찍은 거를 히랙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어떻게 나냐면 이이 발음이 나는 거예요. 이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씨. 카멜츤과 파단가 되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게 이제 마쏘라 코드가 있는데 장세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장세기 2장 볼까요? 장세기 2장 23절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3장을 보면서 오 왜 이씨가 안 나오지? 이렇게 찾고 있었네. 23절 예. 와요멜 하아담 조드 하파암 에쨘 메 에이짜 이짜마 우 바살아 미 베살아 리 레 조드 이크라 이차 파단가 만나고 키 미 미 이씨 루 카 하 조드 그래서 여기서부터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까 이제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씨랑 이제 이샤 남자에서부터 취하였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봐봐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물이 있어요. 물에서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거기서 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떴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담겨져 있는 물에서 바가지로 뛰면은 여기 있는 물보다 여기 바가지에 담겨 있는 물이 더 높거나 열등하거나 그렇습니까? 똑같죠? 똑같죠? 네. 아니 그러면은 물을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따르면은 이 물은 안 좋은 물이면 마시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남자가 먼저 창조됐으니까 남자가 더 높다. 성경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지지하는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잘 보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다 똑같죠? 이씨 그리고 이씨 이게 뜻이 뭐냐면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씨 이씨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틀려지는 점이 뭐예요? 여기 요드랑 해예요. 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드해 바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이래요. 그리고 여기 똑같은 글자를 이거 쓰면은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아 파란색이 없나봐. 그래서 검은색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파란색 이씨 이게 뭐냐면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그래서 남자랑 여자를 하나님은 뭘로 만드셨냐? 불로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다고요? 불. 아니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뭐 불로 만드셨어? 말이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 요드가 있고 여기 해가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시드키야 히스키야 뒤에 야 자가 뭐냐?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히스키야는 하자크 그다음에 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시드키야라는 것은 시드키야 왕은 별로 안 좋지만 짜댁 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 야 이사야 이사야는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야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반쪽씩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남자에게 다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바가지로 탁 잘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반으로 나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할 때 나오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그런데 봐봐요. 이것이 뭐냐면 요드가의 뜻이 뭐냐면 손이에요. 손. 야드 야드 그리고 이것의 뜻이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뭘 봐라? 손을 봐라 손을 봐라 그런데 여기 바블 이 뜻이 뭐예요? 못이라는 뜻이에요. 못 이걸 뭐예요? 봐라 손을 보고 못을 봐라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어떤 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뭐고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냐 예 맞습니다 이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새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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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가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한다? 이새 라고 해요 이새 할렐루야 아멘 제사 제사 어떻게 드려요? 태워서 드리잖아요 제사는 어떻게 드려요? 태워서 드려요 태워서 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태워지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아요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모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히브리어가 한자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자 한자도 히브리어에 많이 들어있고 이게 히브리어 글자가 전세계 문자에 다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조금씩 한 번에 하면 요한 1서 1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누구세요?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단어가 뭐였냐 창세계의 첫 단어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어로 뭐예요? 크게 한 번 해봅시다 예히 오르 와 예히 오르 오르라는 것이 뭐냐면 빛이에요 빛 오르 그런데 예히는 뭐예요? 있어라 예히 오르 와 예히 오르 하나님은 맨 처음에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빛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아니에요 태양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태양은 언제 창조하셨냐 넷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타시와 연안과 일자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창조하신 이 빛이 뭐냐 이 빛은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 빛이 나가면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말이 뭐예요? 빛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코인원이야 크게 한번 따라주세요 코인원이야 코인원이야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코인원이야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내가 다시 반응하고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이제 부부가 이렇게 식탁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 와요 듣다가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데 왜 안 들어 엄마 아빠 다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 우리가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주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내 말이 안 들리면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하면은 만나서 말을 하고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반찬도 뭐예요? 성반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제 하나님이 우리와 평화를 이룬 것 같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건면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건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대신방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정말 이 시대가 무서운 게 뭐냐 우리의 신앙에 사소한 것까지 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은 아니 회사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나 뭐 하는 거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요?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친구 만나는 거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의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갈라놓으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쉠이라고 그래 쉠 이름을 쉠 그런데 똑같은 말로 쉠 그러면은 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기에 있어요 누구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샘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코이노니아가 있고 이 사귀미는 뭐냐 매트 알레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물질에서부터 다른 하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서부터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개가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크게 한 번 드립니다 같은데 다르다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는 어때요? 같아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평등해요 그런데 달라요 이름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자들은 눈의 유혹을 잘 안 받잖아요 그렇죠? 왜? 그게 강하잖아요 눈을 줬어요 하나님이 왜? 남자들에게는 눈이 약하잖아요 할렐루야 눈을 조심해야 돼 남자들이 예전에 수도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땅을 이렇게 보고 걷는 거예요 그런데 수녀원장이 딱 만났는데 이 수도사가 땅만 보고 걸어 그러니까 잘 걷겠어요? 걷다가 비틀비틀 걷지 그러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걷냐고 그랬더니 종이옥에 빠질까봐 땅을 받고 걷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눈을 창조하셨는데 앞을 보고 가야지 땅 보고 다니냐고 막 호통을 쳤어요 그런데 그 글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호통을 친 수녀원장은 여자니까 그러고 여자니까 남자를 알겠냐 그래요 안 그래요 어차피 모르지 그렇죠? 서로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 달라요 그러나 그 달름을 인정하되 그 사람은 인격으로서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으로서는 평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사귐이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귐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같으면 사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사귀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당연한 소리가 이것도 어떤 사람을 보면은 뒤집어져 미국에서는요 이런 이야기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 그런데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 안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써져 있는 게 죄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그랬어요 그때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카타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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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런 얘기 카타르시스 그러잖아요 카타르시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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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보다가 갑자기 고조될 때 멈췄고 탁 끝나는 거야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이 시간에 딱 봤더니 또 출생의 비밀 탁 이런 거 나오잖아요 카타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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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조로 올라가 그래서 거기서 해소가 되는 것을 카타리조 그런데 그게 뭐냐 어디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냐 화장실에서 엄마 화장실 해야 돼 가서 화장실을 탁 하면 웬낱 속담인지 몰라도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표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가 우리 몸 속에 뭐가 있어요 노폐물들 있잖아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가 다 빠져나가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가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지났는데 그런데 내일 지났는데 그 죄가 또 생각나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예수님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고백만으로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백을 했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를 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용서는 뭘로 완성이 되냐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용서가 뭐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사람을 때렸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때렸어 내가 행령을 했는데 예수님이 행령을 했어 내가 성적으로 나쁜 짓을 했는데 예수님이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나는 죄 막 줘도 되네 예수님이 다 내 죄를 담당했으니까 맞아요? 내가 그냥 막 아무렇게 막 살아도 예수님이 그냥 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다 끝난 거네 그런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지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진 곳이 예수님이 지었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리가 되느냐 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진짜 죄가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 그 사랑이라는 것 그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면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남자와 여자만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왜? 나머지 이름이 있어요 나머지 이름 바부와 해가 있어요 할렐루야 남자도 여자도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한 여자를 사랑할 때 100% 사랑할 수 없어요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100% 사랑할 수 없어요 반드시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공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공백이에요 자녀를 부모가 100% 사랑할 수 없어요 엄마가 자녀를 100%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자녀는 결혼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도 놓아줘야 돼 그래서 그냥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뺏긴 거야 할렐루야 건네줘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 때 뭐예요? 장인 어르신이 캬 가서 손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런 기독교적인 의미를 거기에 담긴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보호자가 내가 아니고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남자가 여자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동등 영국에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그런데 여자인데 왕이 됐어요 뭘로요? 성경으로 할렐루야 성경으로 여왕님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나는 성경으로 통치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롯에서 1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롯에서 1장 21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챙검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언제? 믿어서 그 터에 굳게 서면은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챙검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언제 흠이 없는 존재가 돼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것을 잡으면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 번 잡시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사실을 취하면 나는 거룩하다 할렐루야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고 영죽을 지옥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죽음? 예수의 죽음 할렐루야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22절 육체의 죽음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만 할 것이 없는 자다 크게 한 번 해드립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만 할 것이 없는 자다 다시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만 할 것이 없는 자다 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죄를 위하여 오늘 실수하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실수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말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냐 그 사실이 어떻게 연결되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앞에서 전혀 안 믿어지는 눈이야 어떡하지? 그럼 가난하게 사실 건데 다시 예수님께서 나의 가난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부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미련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정욕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교만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무정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지게 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을 지켜야만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한 번 들으세요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나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나는 부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부여한 자입니다 나는 부여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화목한 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화목이 오는 거예요 화평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건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내 육체에 채워너라. 할렐루야. 그래서 끝나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셨어요? 33세. 예수님께서 수명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수명은 영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대신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누가? 내가.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크게 한번 해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가 부여하고 내가 화목하고 즐겁고 기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를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에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받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 너의 상이 하늘에서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뭘 바라봐야 되냐?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학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실 것이다. 빌딩도 사고. 하나님께서 금도 주시고. 나 다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산모가 그래요. 그러면 뭐해? 어차피 우리 돈도 아닌데. 할렐루야. 아멘. 어차피 우리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게 아니야. 다 두고 가는 거야. 다 두고. 다녀도 두고 가야 되고. 옷도 다 두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다 쌓아 올려야 돼요? 하늘에 쌓아 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쌓아 올려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워드를 치는데 이게 기한이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게 제가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워드가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배경권 집사님이 딱 뜨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갱신을 딱 눌렀더니 제가 느끼기에는 배경권 집사님 이름으로 결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 이 배경권 집사님이 이 결제를 계속 하실 거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결제를 안 하실 거면 우리가 돈을 들여야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근데 그거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시흥에서 밤새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밤새 일하는데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또 이제 가서 아침에 8시부터 편의점에서 일을 해요.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한 5시간 자고 일어나서 PC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시간 일하냐 19시간 일을 그러면 월급이 어느 정도 되냐 300 한 중반대요. 350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내가 벌써 십몇 년 전이에요. 한 15년 전 제가 2005년도 쯤 제대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됐네요. 15년 16년 그래서 제가 목적이 뭐였냐 천만 원 딱 모으면 미국으로 유학 가자. 비행기 펴 끊어서 아 그런데 이제 그 돈을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공부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책임져 주시는 걸 느껴요. 할렐루야 정말 유학을 가고 싶었거든요. 유학을 언제부터 가고 싶었냐 중학교 때부터 가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책상 옆에다 캔브리지 대학교를 붙여놓고 거기를 중학교 때부터 가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못 이겨요. 하나님은 못 이겨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0점 만점에 180점을 맞아서 이제 공부를 들어갔잖아요. 공부를 이제 들어가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이제 서울대를 가겠다. 그래서 이제 책상 앞에다 서울대 책상 책밤실 때를 놓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희한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떨어져.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내가 맨 처음에 갔을 때 300점이었는데 제가 수능 보고 갔을 때는 거의 한 200 250 260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최악으로 3년 중에서 최악의 성적을 가지고 나섰을 때 학교 간 거예요. 아니 1점이라도 올라야지 301점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최악 그래서 그래서 그만두려고 나는 자퇴하고 당국대에 가겠다 그랬는데 잘 못하고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또 유학 가려고 제 힘으로 제 힘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되죠. 그리고 3개월 일하라는 그 감동이 있었는데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한 달 더 일하려고 하다가 팔목도 나갔잖아요. 인대가 늘어나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옛날만큼은 아니지만은 컴퓨터 옛날에 컴퓨터 자판을 못 치고 밥을 먹을 때는 오른손으로 못 먹고 왼손으로 먹었어요. 제 왼손 젓가락질도 잘해요. 네 왼손으로 잘 먹어서 왼손으로 글씨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제가 가있다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교통사고 나고 누워있을 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일으켜주셔서 제가 가지도 않았는데 합격이 됐잖아요. 제가 면접을 가지도 않았는데 면접관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오라고 그래서 학교 갔어요. 학교 가서 그런데 학교를 갔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온 거예요. 하버드대학교에서 저한테 학교 들어오라고 어플리케이션이 온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와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그냥 나세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어차피 가도 공부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영어가 좀 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거의 졸업할 때쯤 맨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졸업할 때쯤은 아 내가 이제 목회자 체질이 아닌가 보다. 나는 교수나 해야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아 히브리제를 가야지 가서 히브리어를 공부해갖고 돌아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편지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편지를 썼더니 아 그 교수님이 저를 졸업을 안 시켜주네. 딱 졸업하고 딱 가면 딱인데 졸업을 안 시켜줘서 한 학기가 뒤로 물러갔어요. 끝까지 그 교수님이 졸업을 안 시켜줬고 학교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전대사님 우리가 졸업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강제 졸업을 시켜줬어요. 저를 강제 졸업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성남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사역을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시애틀도 갔다가 막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을 갔잖아요. 이스라엘 갔는데 바로 옆에 동네가 같은 동네에 산 하나만 넘으면 히브리 대학교예요. 산 하나만 넘으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공부를 못 시켜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못하게 금지를 한 거예요. 나를 못 나가게 바로 옆에 동네인데 그래서 이것이 또 히브리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박사 과정을 하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수가 누구예요. 누구냐면 제가 제가 그 편지를 써갖고 준 그 교수님이야.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나를 졸음을 안 시켜줬거든. 그런데 그 교수님이 나의 그 교수님이 나의 지도 교수님인 거예요. 아휴 딱 걸렸어. 그런데 또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너무 또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고 그래서 AA 맞았어요. 다 AA 맞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갈 수가 없고 천안에서 막 엄청 크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휴학을 해야겠다. 휴학을 딱 하고 그리고 이제 한 학기만 쉬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막 꿈에 보여주는데 나사렛 대학교를 갔는데 나사렛 교회를 가지 않고 이렇게 서울에 있는 백석대 학교를 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 이게 뭐예요. 난 나사렛 대학교 여기 졸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면 주님이 백석대를 가래. 아 내가 백석대에 누가 친구나 있거나 아니면 뭐 끈이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아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백석대 학교하고는 전혀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 계속 백석대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가라고 하냐 다 가지 말라고 그래 거기 왜 가냐 왜 백석대 학교 왜 가냐 아 근데 기도만 하면 가래 그래서 또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또 결심을 하고 이번에 이제 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비용이 얼마냐 우리 나사렛 대가 가는데 두 배인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야 돈도 나사렛 대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게 깎아주지도 않는데 분할도 안 되는데 분할도 안 되는데 돈 안 들어오면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그러고 있었더니 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줬어요. 들어가게 할렐루야 또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첫 과목이 뭐냐 제가 신학교 때 맨 처음에 들었던 과목이 뭐냐면 모세오경이라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오경이 뭐냐 독일에서 베라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을 막 쪼개하고 성경을 막 다 해체해하고 막 그런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게 아니다 저자가 여러 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수업 듣다가 열받아갖고 막 거의 막 정신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가자마자 듣는 수업이 뭐야 그거야 그때 내가 학교 때려치려고 하고 막 그랬을 때 들었던 그 수업들이 야 하나님은요 정말 뭐냐 제가 이렇게 만약에 가다가 이거를 뛰어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와서 이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와서 그 자리에 와서 그거를 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패스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반드시 어느 순간에 돌아오게 해서 꼭 그거를 하게 만들어 정말 그래서 정말 이야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거기 패치 미세스 패치라고 패치 목사님의 총장님의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모세군 우리 형제님은 두 가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는 성경을 많이 보고 영어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백석대를 가는데 이거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뭘 공부하냐 영어학 공부에요 영어학 공부 그 교수님이 영어과 서강대 영문학과 졸업한 사람이야 그래서 책을 주는데 영어로 된 책을 주는데 영어로 된 책 그런데 단어가 얼마나 어렵냐 아는 단어도 다시 찾아봐야 돼 글이 글에 문맥이 안 맞아 아는 단어도 영어 공부 안 했더니 주님이 또 영어 공부도 다시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라는 걸 늦게 달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25절부터 한번 우리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남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손이 들어있어요 손 이 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박힌 손 할렐루야 그런데 왜 손이에요? 세하 엘로이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발만 네 개잖아요 그쵸? 발만 네 개 하나님의 못을 어디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못을 어디 박았을까요? 예수님 손에서 못을 어디다 박았을까요? 손 바닥에 박았을까요? 예수님 어디다 박았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할렐루야 아멘 손을 이렇게 해봐요 발꿈치처럼 그럼 어디예요? 뒤에가 예수님 못을 어디다 박았어요? 여기에서 이 뒤로 발뒤꿈치로 박은 거예요 손도 어떻게 박은 거예요? 여기서 뒤로 박은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그냥 손을 아무데나 박은 게 아니에요 어디? 발 뒤꿈치 크게 한 번 따라해봅시다 발 뒤꿈치 그 발 뒤꿈치가 뭐냐 크게 한 번 따라해봅시다 악해브 발 뒤꿈치를 악해브라고 하는 거예요 발뒤꿈치를 악해브라고 악해브 악해브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뭐가 붙어요? 요드가 붙어요 남자잖아요 아 요드가 붙어 야곱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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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진 죄가 누구께 됐다? 예수님께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어요 근데 그 죄가 누구꺼다? 예수님꺼가 된 거예요 왜? 두 사람이 싸워요? 싸워서 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것이 내꺼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꺼를 나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평화를 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여를 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지 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화로워져야 돼요 크게 한 번 주자 나는 의로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화로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나의 이름이 크게 돼야 되는 거예요 크게 돼야 됩니다 나의 이름이 커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제가 얘기한 건 저의 인생이에요 제가 그냥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냐 나의 삶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건강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부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한 거예요 나는 성품도 모자라고 나는 건강도 부족하고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나는 정욕도 있고 그리고 나는 자꾸 욕심도 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한 번 더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야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가르침이 각 사람을 어떻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완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비밀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구절만 더 읽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뭘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안 주실 게 뭐냐 다 주시지 성령님을 아끼시겠어요? 아니에요 성령님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박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주시려고 그랬으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나요 로마서 8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5절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5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시니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거해야 된다는 것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신에 지지 않고 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감각과 우리가 보는 거 이걸로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저희 어머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안 좋아 근데 또 잘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머니 말이 맞아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가도 다시 우리 어머님 말이 맞다 생각하고 순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요? 육신으로 들을 때는 기분이 나빠 그런데 영으로 생각하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감사한 거 보면 저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제가 많이 죽을 뻔하고 아주 진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받기를 원하고 미련한 자는 책망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처럼 잘하는 사람이 뭐 있어요? 결혼도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게 좋아 100%는 아니더라도 90%는 그래 왜 그러냐 부모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결혼을 해서 잘 살 확률이 적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것은 다 헤어지고 정리했어요 왜요? 그게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그 감동이 결국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음성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그래서 다른 걸 했어요 그러면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다시 그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왜요? 그게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저넘어가는 법이었어요 제가 진짜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순종한 게 낫다 괜히 괜히 순종 안 하다가 고통만 뒤지게 해다간다 저는 진짜 죽음을 왔다 갔다 하고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굴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게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 아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쁨도 주시고 주님도 결혼도 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남을 도울 수도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건면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아멘 제가 다치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조주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할렐루야 아멘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한번 뗍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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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다시 이거 원래 감자를 길게 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뭐 이것저것 힘들어도 어떠한 거예요? 감사해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손길 그것을 보면은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도 놀랍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 놀랍게